라는 게임입니다. 컴투스 게임이구요 이게 게스트로그인이 돼야 될텐데 게스트로그인이 안되면 좀 게임을 하기가 그렇거든요 11년도 작 게임입니다. 벌써 10주년이 된 게임이에요 거의 그럼 언제 조상님적 게임 아니냐 이 정도면 진짜 게스트인데 왜 갑자기 이게 뜯는 거야 게스트로그인 오케이 했잖아 아이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임 이름도 아이오니까 아이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겁나 많이 들려나 다운로드 용량이 나름 온라인 게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10년이나 유지를 했을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한번 그냥 볼게요 아이오 아이스크로 다운로드가 왜 안되는거죠? 이상하다 재실행해야 될까? 설마 10년된 게임인데 아직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건 맞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 리뷰를 봤어야 되는데 최근 리뷰를 안봤어 그게 좀 확인일까? 이거 혹시 다른사람 옛날폰 갖고 하면 되나요? Q9에서는 왜 실행이 안되는거죠? Q9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 게임이 안되네요 시발 기계 뽑기 게임이냐 이것도 설마? 아이모를 해보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분명 뉴도 떴거든? 뉴가 떴으니까 지금도 서비스는 하고 있을거라는건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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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이 겁나 오래 걸리네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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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잠깐만 찐 고전 게임이잖아 이거 마법사 스탯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레인저 스탯은 이렇게 되어있고 전사 스탯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그럼 인첩에 올인을 해야되나 레인저로 할거면 일단 마법사로 먼저 해봐야되나요 근데 가장 쉬운건 내가 봤을때 레인저야 뭐야 뭐야 뭘 빵이 안돼 잠깐만 이것도 똑같겠네 18까지가 끝이었어 어떡하지 지능이랑 지혜랑 도대체 뭐가 다른 스탯인거야 힘으로 올빵 해야겠다 누구세요 아 갑니다 이거는 10년 전 게임이니까 내가 감성으로 봐줄게 이거는 사냥 도우기? 액션 버튼이 어디 있어? 야 말을 걸고 싶은데 말이 안 걸린다 아니 액션 버튼 누르고 있잖아 어디서 말을 걸어야 돼 어디서 생각보다는 업데이트 용량이 많지 않네요 아니 야 아 픽업 했잖아 아니 액션 누르고 있잖아 말 걸고 있잖아 어허 일단 올라가보면 구라를 치면 안되지 구라좀 잡죠 엠벤토리는 이렇게 되어있고 말이 안걸리는데 어떡하라고 조작감 뒷박이네 이거 말을 걸으라며 액션을 수십번을 눌러도 말이 안걸리더라 이러면 씨발 게임이 말이 되냐 컴푸스야 제대로 서비스하는 게임인거 맞냐 이거 액션 눌렀다고 오이씨 포인트는 아마 현질 아닐까요 아니네 현질은 또 따로 있어 아 답답해 뒤지겠다 아주 그냥 아니 선생님 이거 내가 일단 까고 갈게 액션을 내가 지금 존나게 눌렀거든 액션을 존나게 눌렀는데 말이 안걸리는거는 이거는 유아이가 잘못된거에요 보통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거든 말은 걸리게 만들어 놔야되요 근데 말이 안걸린다 그러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에요 버그 이정도면 버그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 지경인데 지금 와 진짜 개빡친다 어 좀 더 해봐야되나 사냥을 씨바 게임 진짜 뭐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 야이씨 말은 걸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말은 아니 씨바 사냥을 존나 했는데 경험치가 올라가 이거 씨바 잣독이 걸렸나 진짜 다시 실행할게요 이정도면 씨바 이상한데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이 게임 옛날엔 잘 됐었나요 이게 10년전이니까 감안하고 봐주는거야 지금 이게 진짜 10년전 게임이니까 감안하고 봐주는거지 근데 감안을 할라 그래도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감안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걸으라는데 말이 안걸리는건 이건 용납이 안돼요 이런거까지 용납해줄 수 있는 게이머는 없어 세상에 베타 테스트를 다시 거치던지 했어야지 근데 전성기 땐 잘 됐나요 이거? 말 거는게 잘 됐었어? 이거 완전 신규 유입 막는 게임 같은데 이 정도면 로딩이 느린건 둘째치고 어느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느정도는 말이야 어? 어 말이... 말이 안걸리냐고 액션버튼 누르니까 사냥만 내는거 어떡하라고 야 어떻게 말을 걸어야 돼 이거 그러면 액션 버튼 눌러 말 걸으라며 A2는 또 겁나 귀여워 엔터 어떻게 쳐야 되냐 허니 보이거 없네 진짜 10년 전 게임인거 내가 감안하고 봐주려고 했더니 썩종각이냐 이거 설마 게임 10년 된 게임인건 알겠다고 알고 들어왔으니까 감안해주겠다고 근데 이건 전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장 신청이 뭐에요 슬슬 빡칠라 그러네 옵션을 좀 볼게요 이거 안되겠다 이 옵션이 또 그 옵션이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 미치겠네 게임이 키보드 조종도 없어 이럴거면 키보드 조종 만들어 놨어야지 아무리 10년 전 게임이지만 사운드 몇가지 올라가 오? 진짜 개빡치네 게임 어느정도야 감안을 하고 봐주지 예이이이이 나만